제가 청소를 하러 안으로 들어왔는데 시트로 덮인 돌은 흉측한 게 있는 거예요 직감으로 저건 사람이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저 진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승재 죽었대 죽었다고? 어떻게 해? 왜? 멀어댔어 자세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물 좀 가져올게요 시마리아 우리가 같이 호텔에 나간 후에 다시 호텔에 간 사람 있어? 가볼게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답해. 다시 호텔에 갈 사람 있는지. 내 룬키. 니들 다 나눠줬잖아. 그럼 다시 물을까? 사실 나 어제 호텔에 갔었어. 근데 누가 그걸 찍어보겠네? 혹시 니들도 지금 받은 게 나랑 같은 거니? 묻잖아! 나랑 같은 거냐고! 그럼 너부터 말해봐. 넌 그 호텔이 또 왜 갔는데? 왜? 제이 따라서. 너 새벽에 나갔잖아. 문자 받고. creator. 술을 자고 싶어. 아리야. 이제 나한테 물을 받은 게 나의 나랑.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mü? 내 대로? 그런데 물을 받은 게 나의 나랑. 그래, 봄을 받은 게 나의 나랑. 호텔은 왜 다시 갔어? 어제 네가 받은 거 혹시 CCTV 꺼준 사람이랑 관계 있어?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실드 치는 건데?